무무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다 하고 끝에 하트뿅뿅을 한번씩 해볼까요? 하트뿅뿅까지 솔라씨부터 가볼게요 그건 마지막에 해보자 그렇게 자 한마디씩 하고 가볼게요 무무들아 하트뿅뿅 왜 말을 안해 사랑하누 하트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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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래 빨리 넘어가래 자 혜인씨요 무무들 오늘 즐거웠어 하트뿅뿅 하트뿅뿅 좋습니다 솔라씨 이거 편집해주세요 솔라씨 소리낸거야 자 화사씨요 무무들아 하트다 하트 뿅뿅 하트뿅뿅 그리고 저도 우리 무무들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또 우리 마망오랑 함께 해줬잖아요 무무들 너무 고마워요 하트뿅뿅 하트뿅뿅 역시 다르다 저는 이거를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안하고 게스트분들이 이해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죠 항상 그걸 되게 응축시키거든요 안하던걸 하트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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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뿅